억제적으로 наверное 에프기 서울 백상훈 선수입니다 여기는 에프기 서울 서재민 선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ide f5 해서 일곱 두 달 두 두 셋 넷 한道 한道 수고 수고 평상시 때 아이들 다 사랑하시죠 아버님? 왼쪽 감을 받으시고 돌면서 하이파이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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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이파이프! 자 5! 3! 3! 1! 1! 오케이 그만! 고개 더 한 번씩 들고! 오케이 고! 좋아! 무릎으로 합쳐서! 합쳐입자! 합쳐입자! 3초! 3초! 4초! 5초! 6초! 5초! 5초! 합쳐입자! 6초! 5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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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카메라 의식하시는 것 같아요. 가끔 이렇게 많이 날지 몰랐어요. 잘한다. 나이스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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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끝까지. 다행이다. 악수! 악수. 악수. 슛! 슛슛! 오케이 좋아 가자 아웃 없어! 데스캄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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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3 5 3 2 3 3 2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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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마워! 얘들아 우리 오늘 이렇게 특별 시간 내렸어 내렸어서 선수민들 다 외웠으니까 선수민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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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? 아버님도 같이 진행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이프리 서울이랑 필리더스 그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축구선수가 꿈인데 이렇게 경기장 체험도 하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필리더스에서 선물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? 네 화장품이랑 애들 영양제 주셨더라고요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요? 제 거 화장품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아이들 영양제까지 같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경기장에서 형들이랑만 축구하다가 오랜만에 어린애들이라 하니까 뭔가 좀 더 젊어진 제가 좀 더 젊어진 느낌이었고 생각보다 그래도 힘들었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애들도 정말 축구를 잘하고 훈련을 같이 해보니까 본회련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제 전형을 마치고 돌아온 오늘 행사가 첫 경기입니다 다음 이제 강성진 선수 선수 오케이 또 봐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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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쳐면 돼x4 그냥 거기에 맞을 때까지x4 아예 거기 뒤에서 아예 안돼아예 쳐가져야돼 오케이 오케이 손질하는 선수 오! 아, 또 하나! 아, 하나들아! 얌여! 하나, 둘, 넷! 하나, 둘, 셋, 셋! 축구 교실 다시 찾아오셨네요. 네, 제가 1기 멤버 아닙니까? 그쵸. 저번엔 아이들이 있었고, 오늘은 성인들인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? 와.. 아직 이제 워밍업 끝났는데 뭔가 평소에도 형들이랑 많이 지내다 보니까 되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동생이 없어가지고 동생 놀아주는 건 좀 어려웠는데 오늘은 좀 더 그냥 같이 즐기면 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무릎! 무릎! 자, 허리! 왜? 어떤 걸로 할까요? 허리 말고 어떤 걸로 할까요? 머리 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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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잖아요? 머리라면서요? 잘 모르겠어요 28music 화이팅 화이팅하다! 어느 날 걸으세요, 이제 자세히 으악! 으악!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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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2.2 5회 4회 2회 5회 내 줄 알 수 없어요 우리 애분 이 두 분인데 3분지 뭐 어느 쪽에서 빨리 땐에 내게 남아 근데 그녀 우리 되통하는 안 뺏긴다 잠깐만 한마디 해주세요. 작전을 바꾸면 한 20초? 30초? 오케이! 작전 짜세요, 작전! 잠깐만, 먼저 작전 작전 작전!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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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! 어떡해, 금방! 아이 saç에서 시작했어요? 아 쉬웠어요! 아 쉬웠어요! 시작! 아니야, 물질 못 뺏어! 여기 15초에요. 15초. 아이고. 아이고. 오우. 화려한 동예. 2장. 여기 2장. 여기 2장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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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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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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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고 싶었어! 오우. 하나 둘 셋. 오우. 네. 네. 그리고. 아니 이렇게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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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화장품은 틀리도 쓰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재밌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되게 저도 재밌었는데 오늘 같이 하신 분들도 되게 재밌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하게 되니까 저도 또 다른 공기부여도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상무에서 전역을 하고 경기장에서는 찾아뵙지 못했지만 지금 이런 시간으로서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또 운동을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팬분들한테 힘을 얻고 또 팬분들도 좋은 기운을 얻어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져서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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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